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적은 이란이란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통령실에서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이란과의 관계는 무관하다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자칫 UAE와 이란 관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란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한이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중동국과 관계에 대한 완전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자 외교적 타당성을 완전히 결의한 간섭하기 좋아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외국이 이런 강도로 비판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란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하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지나친 단순화법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이란을 UAE의 적 나아가 한국의 적이라는 의미로 정색하고 말하려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란과 UAE는 전쟁을 한 적도 없고 서로를 적으로 균형한 적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두 나라 간의 평화로운 관계가 무르익고 가고 있는 마당에 제3국의 대통령이 불쑥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UAE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 장병들이 UAE에 적은 이란을 겨냥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아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내용을 윤 대통령이 작심하고 발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 발언의 진위가 이와 같다면 정부는 역지사지의 마음과 진솔한 자세로 이란 측에 충분히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를 풀 수 있고 덧난 마음을 아물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한국과 이란이 수교를 맺은 지 6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란은 그간 우리나라의 중동 최초 수교국으로서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1973년 석유파동 당시에도 산유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석유를 공급했고 한국의 테헤란로 이란의 서울로라는 지명이 있듯이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국내 이란 자금 동결 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이란 관계에 이번 일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 해결, 국제 제재와 무관한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 이란 관계의 회복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양국 의원 간 교류 확대 및 정책 지원 등 적극적인 의원 외교에 나설 것을 다짐합니다. 50위 네요 추월 서울 Gs 대 대 liches Ma Pre k aksi 52 Medical pton